서산시가 시민의 문화유구 충족과 지역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산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문화재단 이사장인 맹정호 시장은 창립 총회를 열고 정관과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과 재단 설립 허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공모를 통해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해 임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서산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재 등 각종 축제를 전담 개최합니다. 이후 시 문화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선도적인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